자 선수도 입장하세요 넌 내 밑에서 큰일 한번 해라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5만원권 300만장 1,500억원 있다 우리나라에 1,500억짜리판은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하겠습니다 넌 매사가 이런 식이야 인바 어디가 데이트 이거 열어야 공고야 모용이야 지금까지 이거 여는데 성공한 놈이 하나도 없다잖아 역시 나는 연습체질이 아닌가봐요 이게 폭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공고 열고 돈 가지고 나오는데 대략 45분이 주어지는 건가 좀 빠듯하기는 하죠 이제부터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 거야 상향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고 하면 어떻게 할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